가수 기포백이니까요. 저희 남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 가요방송 대표님께 찾아와 주셔서 오늘 너무 가득력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가요방송, 한국 가요방송이 정말 대학교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날까지 저희 가수들이 진짜 열심히, 열심히 그냥 보다 받는 게 굉장히 열심히 그냥 찾아주는 것밖에 없겠죠? 네, 저희 한국 가요방송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대표님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이선근의 마수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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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가씨랑 꽃피기도 전에 돌아와 그 음악 저 옷사람 경안은 그 어디로 가버렸나 내 가슴 왕이 된 나의 사랑아 지금은 변해버려 그 무섭한 데 없지만 개념아 만나질까 다시 찾아온 수진님 고객님 수진님 고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